안치홍 주교수 쪽 주교수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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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교수 오버합니다 2루 보자 1타점 2루타 안치홍 1대0 앞서는 기아 타이거스 아 큰 타구 나왔어요 안치홍 선수 자 4회 아 기아가 드디어 점수를 모두 꼽아내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그냥 05는 코스대로 치면 되는데 초구에는 억지로 밀어치려다가 밀렸고 지금 1루 주자 나치환 선수가 좀 아쉬운데 이 타구를 장기영 주교수가 잡아도요 1루 베이스 위에 있다가 되돌아갈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춤주춤하다가 봄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냥 한 번에 가서 1루 베이스 위에 있던 거 아니면 1루 베이스 지나서 있어도 돼요 충분히 다시 잡히는 경우에 1루 기류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홈에 못 들어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마운드에 정민태 2스 코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안치홍 선수 아 조금 글쎄요 올 시즌 부상도 있었고 부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언제든지 타점 올릴 수 있죠 에버리지 3안 이상 때릴 수 있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타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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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